영국에 와서 가장 멋있었던 말이 와이 낫 한국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와이 낫이 한국말로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까? 뭐? 죄송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리액션은 꽤... 좀 이상한 리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생 när vê Пол이팅화될 아 예 southern cypr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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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rn are Turks and southern Greek but it was in Korea you've got northern and southern Korea what's for you guys how is our approach that because I know we've heard from this in the Olympics people have been able to go to Pyeongchang 그들은 너무 행복했고 그들은 그의 가족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하루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이걸 바라본다는 것 같아요. 내 집은 한국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close, very close.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영국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겠죠? 기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가장 아쉬운 건 가깝지만 절대 갈 수 없다는 거.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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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들은 우리도 업로드에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미래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건배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